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맛있겠다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킹블랙타이거새우, 블랙타이거새우, 콩새우 먹방! 레츠고! 올리지 마 와… 맛있겠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 으흐흐흐흐 으어어어어어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팀증권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문에 와.. 대박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익었나? 이 정도면 딱지 못해서 새송이라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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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 나에게 찡쌉.. 우와 고춧가루 맛있다. 계란이 계란를 구입 계란를 구입 계란를 이용해서 계란를 만들어주고 다진마늘 아멘 스마일 단무소 칼치 대파리 새콤달콤 고구마 got 와 소고기 치킨이 오징어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손에 격렸네 아... 아우... 음 치즈 notifications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! 찰칵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이